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5일 동방경제포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헤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많은 제재를 부과했다며 헤리스가 잘한다면 그런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푸틴이 대선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고 간섭을 중단하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